미스트로3 9회에서는 준결승에 진출할 톱팬을 가리는 5라운드가 진행되었습니다. 5라운드에서는 1차전 삼각대전과 2차전 라이벌 매치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삼각대전은 오디션 끝판왕 미스, 미스터트롯 시리즈 사상 최초로 혼성 합동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미스터트롯2 톱7이 든든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입니다. 삼각대전은 미스터트롯2 톱7 인기를 반영하지 않기 위해 마스터 총점 1100점으로만 승부가 가려졌습니다. 라이벌 매치는 마스터 총점 1100점의 관객평가단 300점이 합산됩니다. 총 2500점 만점으로 추가 합격 없이 4명이 무조건 탈락하는 숨막히는 경연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앞서 대국민 응원 투표 결과가 공개되었는데요. 이번 6주차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6주차 투표 집계 결과 꺾기인간 문화재 배아현이 4주 연속 1위를 기록했던 빛예서를 제치고 왕좌에 오르며 지각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어 2위 명품기 패키지 김소연, 3위 첫눈 보이스 정서주, 4위 감성 천재 빛예서, 5위 트로트 임수정 염류리, 6위 러블리 트로트 퀸 우유진, 7위 나로호 6단 고은 복지은이 톱7에 올랐습니다. 삼각대전은 1라운드 진이자 꺾기인간 문화재 배아현, 1라운드 선이자 나로호 6단 고은 복지은이 실크미성 진욱과 3인 1조를 이뤘습니다. 이들은 장윤정의 애가 탈을 선곡해 애절한 무대로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마스터 박칼린은 노래가 심플해서 어려운 곡인데 배아현씨가 한마디 한마디 집중하게 했다라면서 배아현의 뛰어난 가사 전달력을 칭찬했습니다. 이어 복지은씨는 노래는 잘했지만 늘 보여줬던 것만 보여주며 특별한 걸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정통 트로트 강자 나영, 명품기 패키지 김소연은 미스터 트로트 우선 박지현과 우연히의 그 남자로 격정 멜로 트로트에 도전했는데요. 알고보니 혼수상태는 정통 트로트를 잘하는 박지현, 나영 사이에서 김소연도 정통 트로트 소화를 잘했다라면서 나영도 힘을 빼고 노래를 하는 게 노력을 했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 봤던 무대 중 기억에 남는 멋진 무대였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박칼린도 경연이 아니고 타임스퀘어에서 한국 대표로 공연하는 것 같았다라고 극찬했습니다. 3. 4라운드 진인 천문 보이스 정서주와 2라운드 진인 러블리 트로트 퀸 오유진은 미스터 트로트 우진 안성훈과 주병선의 들꽃을 열찬했습니다. 정서주와 오유진에게 진의 기운을 팍팍 넘겨주기 위해 등장한 안성훈은 진하게 진중하게 진득하게 유진이와 떠두한테는 떵훈이가 안성맞춤이라며 혀 짧은 소리를 하자 마스터들은 지금 뭐라는 거야? 라며 감당하기 힘든 34살의 떵훈이의 짧은 혀에 부담스럽다며 웅성웅성되자 떵훈이 안성훈은 죄송합니다라며 빠른 사과를 했지만 장윤정은 깜짝 놀랬네. 너무 놀랬네. 라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무대가 시작되자 포근히 감싸주는 안성훈의 감성 들판에 정서주 우유진과 화음을 쌓으며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얗게 불태우는 무대를 보여줬고 무대가 끝나자 안성훈은 동점 동점을 외치며 온 마음을 다해 두 사람 모두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정서주는 음색뿐 아니라 파워풀한 보컬에 힘을 발휘했습니다. 오유진은 힘을 빼고 유연한 가창으로 다시 한 번 성장했습니다. 주영훈은 보통 사람이 생김이라면 정서주는 태어날 때부터 들기름이 잘 발라진 형언할 수 없는 맛이 있는 목소리라면서 한이 맺힌 발라드를 부를 때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에어 그는 오유진은 미역 같은 단단한 목소리를 가졌고 안성훈과 셋이 모이니깐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깊이 빠져들었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알고보니 혼수상태는 요즘 이미자 심수봉 전설들의 듀엣 무대가 있을까 찾아보는데 세월이 흘러 먼 훗날 정서주와 오유진이 전설이 되어 오늘의 무대가 회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극찬했습니다. 해남 처녀 농부 미스 김과 트로트 임수정 염류리는 미스터 트로트 미 진혜성과 나훈아의 아이라에로 달콤 살벌한 삼각 로맨스 무대를 펼쳤는데요. 정통 트로트를 사랑하는 세 사람이 모여 팀 소개를 하며 진혜성은 이 두 여인이 저 하나를 놓고 제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선택을 못했는데 마스터 선생님들께서 누구를 선택해 주실지. 나 말하자 진성은 우선 사주를 한번 보내보라고 말해 현장은 웃음마다가 됐습니다. 세 사람은 첫 만남에서부터 심장이 두근거림을 느끼며 미스 김은 진혜성에게 진짜 실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도 째깐하시고 라고 말하자 옆유리도 그러니까 키 왜 이렇게 크세요? 라며 칭찬하자 진혜성은 으쓱하며 안 뚱뚱하나? 라고 질문했고 미스 김은 전혀요. 진짜 건강하고 다부진 이라며 이야기하자 진혜성은 진짜 나 100kg 넘는데? 라며 말했고 솔직한 매력에 옆유리는 우와 진짜 뚱뚱하다라며 진실이 튀어나와 세 사람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유쾌한 세 남녀는 나훈아의 아이라엘을 선곡해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의 구애를 예고하며 무대가 시작됐는데요. 뮤지컬 한 편을 보듯 진혜성에게 사귀자고 말하는 미스 김과 옆유리에게 노래 한마디와 대사 한마디를 던지며 시선을 확 끌며 구수하면서도 시원시원하고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대결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삼각관계 로맨스 무대를 보여주며 로맨틱 코미디 영화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투표가 종료되고 현영은 지금 이 팀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생각났다. 둘 다 혜성씨가 좋다고 하다가 결국에 미스 김과 염류리씨는 다른 남자한테 다시 집가고 동네에 오래오래 혼자 있는 미스 김과 염류리씨의 매력을 볼 수 있었던 것 같다라며 감상평을 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김현우는 미스 김은 워낙 노래를 잘해서 걱정 안하고 봤는데 역시나 노래에 잘 스며들었다라면서 칭찬했습니다. 장윤정은 뒷부분을 먼저 부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 염류리에게 정통 트로트를 잘하는 진해성 미스 김과 함께 불러서 부담감이 커서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라면서 난 안되나 보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염류리는 자신 때문에 무대를 망친 것 같다며 죄송하다라고 눈물을 터뜨려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두 명의 감성 천재들이 만났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감성 천재 박성원과 깊은 감성으로 온 국민을 사로잡은 빈예서가 한 무대에 오른 것인데요. 여기에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기적의 불사조 윤서령까지 뭉쳐 유진아의 미운 사내를 발랄하게 재해석했습니다. 주영훈은 빈예서와 윤서령이 같은 옥탑으로 마치 한 사람이 부른 것처럼 완벽한 호흡을 보여준 것에 주목하며 세 명의 천재들의 무대 잘 봤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진성은 빈예서를 보면 저런 천재성이 있을까 생각이 든다. 화화산처럼 치고 올라가는 고음은 누가 감히 흉내 낼 수가 없다. 윤서령은 평소보다 정제되고 깔끔하게 부르려고 연습을 많이 한 것 같다라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이다 고음 천가연과 폭포수 보이스 김나율이 밀크보이 최수호와 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양지은의 그 강을 건너지 마오로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천가연은 폭발력 있는 고음과 함께 유려한 감정 호소력을 뽐냈습니다. 김나율은 절제되면서도 리듬을 타는 가창력을 자랑했습니다. 고마겨친 정슬과 난초 보이스 곽지은은 미소천사 나산도와 높은 음자리에 바다의 누어로 무대를 찢었습니다. 박할리는 정슬은 춤추고 노래하고 이 모든 걸 가볍게 해냈다. 곽지은은 자신의 차례에 빛났고 초반 화음이 흔들렸는데 바로 잡았다라고 칭찬했습니다. 1차전 삼각대전 모든 무대가 끝났습니다. 그 결과 1위 배아현, 2위 나영, 공동 3위 김소연과 정서주, 5위 오유진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6위 미스김, 7위 빈혜서가 뒤를 이었습니다. 8위 복지은부터 공동 9위 윤서령과 정슬, 11위 김나율, 12위 천가연, 13위 곽지은, 14위 염류리까지는 그야말로 박터진은 생존 경쟁이 예고돼 있습니다. 누구 하나 안심하기도 실망하기도 이른 벼랑 끝 단 2점차 초박빙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직 1400점이 걸려있는 2차전 라이벌 매치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미스터트롯2 영광의 진 안성훈은 톱10 결정전에서 1차전 1위를 기록했으나 2차전에서 부진하며 합산 8위에 머물렀습니다. 반면에 1차전 12위 탈락 위기였던 나상도는 2차전에서 대역전 드라마를 쓰며 준결승전에 1위로 진출했었는데요. 격동의 라운드가 될 5라운드 2차전 라이벌 매치는 10회에서 이어집니다. 방송 말미의 예고편에서는 2차전 라이벌 매치를 벌이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빈 예선은 라이벌 윤서령에게 두 번이나 추가 합격하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추가 합격이 없어서 어떡해요? 라며 당돌한 패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무대도 울림 가득했는데요. 윤서령 또한 칼을 뽑으며 역전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필살기를 꺼내고 역대급 무대를 펼치자 마스터들은 진선미를 노린 무대가 아니었나 감히 누가 노래를 평가할 수 있겠나 라며 감탄을 했는데요. 새 2변의 연속이라는 2차전 라이벌 매치에서 살아남는 10위는 과연 누가 될까요? 과연 누가 톱7까지 올라갈지 기대해보며 매주 멋진 무대를 보여주는 참가자들을 향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